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세포가 조금, 아니 오지게 누락이 된 것 같은 그런 글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육아유직을 좀 썼다고 승진 누락이 됐어요. 이거 차별이잖아. 당연히 신고해도 되겠죠? 안 참을 거야. 어이구 아줌마 꼭 해라. 이제 잘릴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원제.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 누락된 것 같아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지금 이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고 3개월 동안의 인턴 생활을 한 뒤 정사원이 됐습니다. 네. 너무 좋았죠.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얼마 뒤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새로운 생명이랑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특히 이게 정사원으로 전원이 되고 난 뒤 거의 한 달도 안 됐던 시점이라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그래요.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서 먼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흘러 휴직을 했고 또 시간이 흘러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걸 전날 저랑 같이 입사를 했던 동기들은 전부 다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승진을 한 상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없던 기간에 다들 열심히 일을 한 결과니까 승진을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이거는 저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게 승진했던 그 시기를 보니까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한 뒤 바로 그 다음 달에 승진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한꺼번에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기분이 좀 그런 거야. 왠지 차별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쉬고 있는 동안 신입 직원이 몇 명 들어왔는데 그 신입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다들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저보다 직급이 높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제 복직을 했고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저들처럼 금방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복직하고 지금까지 2년도 더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승진을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반면 다른 동기들은 또 승진을 하고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후배들도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딱 한 사람! 저만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거 차별이잖아.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100% 제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썼던 거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이와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측에서는 절대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며 그냥 업무처리 역량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해?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다른 여러 직원들이 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나한테 불만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불만?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 혼자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 또 업무처리 속도가 다른 사원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대요. 아니 이거는 진짜 대놓고 직원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제 업무 속도가 남들보다 좀 느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또 저 말고 빠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해도 늘 항상 언제나 그 기간에 맞춰서 업무 마무리를 했거든요. 내가 늘리지만 빠른 직원들이 많다고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던 적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또 애초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필수가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따로 수당을 챙겨줘야 되니까 그냥 야근 주말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 시간에 다 해주면 좋겠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들이 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시켰어? 여하튼 제가 아무리 강하게 따져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그저 앵무새처럼 계속 보복 속 인사 조치가 아니다. 이 말만 반복해요. 제 개인 능력이나 다른 직원들의 불만 등의 문제로 승진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요. 그냥 다 핑계 같아요. 이걸 핑계 삼아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때문에 그거 썼다고 보복을 하는 거라 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신고해버릴까 하는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좋은 구합니다. 이거 못 참죠? 댓글 1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업무 능력이 절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4분의 1이면 그냥 짐작 아닌가? 쓴이 빼고 다른 사람끼리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2번 당신이 다른 직원의 25%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175%를 쳐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설마 쓴이 이 정도의 계산도 안 되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물론 제 업무 속도가 좀 느린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그만큼 빠른 팀원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도 늘 항상 기간에 맞춰서 업무 마무리가 됐다고요. 장난하냐? 어? 아니 기간에 마무리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거 네가 너무 느리니까 그거 커버 친다고 다른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등신 취급을 하고 자빠졌네. 어? 게다가 이런 마당에 개뻔뻔하게 승진까지 바라고 있다니 염치가 나가 뒤져버렸어. 어? 다들 누구나 그래요. 칼퇴하고 싶고 주말은 풀로 쉬고 싶다고. 아줌마.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월급 강도야. 말 똑바로 해야지. 3번. 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쓰니 본인이 쓴 글로 봐서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번. 야 전부 다 지 하나 때문에 야근 그도 모자라 주말 출근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혼자만 칼퇴해 후배들보다 업무 역량도 떨리고 2년 전 네 정직원 시켜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기본 책임감에 능력도 눈치도 오지게 없는 인간을 이젠 이렇게 해고도 어렵게 만들어놨으니 똥으로 만들어놨어. 어쩜 좋아. 달달달달달. 5번. 차별은 개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아줌마야. 아니. 업무 능력 오지게 떨어지는데 승진을 시켜주면 그거야말로 차별이죠. 도대체 이 뻔뻔한 뭐야? 다른 팀원들에게 무임 승차해가지고 프로젝트 끝내는 게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네. 어? 6번. 우리 회사에도 이런 직장맘 하나 있는데 미치겠어요. 남들 하는 거 20%밖에 못하는 주제에 미안해하는 건 없고 오히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을 더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게다가 엄청난 피해의식까지. 이거요.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 고통. 다른 사람이 자기 일까지 더 하느라 힘들어지는 건 절대 생각도 안 하는 인간이라니까. 진짜 치가 떨려요. 7번. 7번. 아니 그걸 정말 모르나? 그러니까 복직하고 후임들한테도 승진 밀리고 연차에 비해 아는 건 쥐뿔도 없고 성과도 못 내고 일도 느리고. 아,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더 빡친다니까. 8번. 예기치 못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지. 말 똑바로 해라. 누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르냐? 끌 끌 끌 끌 끌. 9번. 그렇지. 예기치 못한 건 쓴 이가 아니라 회사죠. 이런 거지 같은 짐작이 들어올 줄 감히 누가 짐작이나 했겠냐고. 10번. 솔직히 이 정도면 회사 안 잘리고 다니게 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손 내리는 사람을 도대체 어느 누가 좋아한답니까? 손빠른 팀원들 덕분에 님도 월급 받고 다니는 건데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승진을 탐내고 있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요. 반드시 꼭 신고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1번. 지금 이거 주작이라는 사람들 종종 보이는데요. 솔직히 저도 기가 막혀서 주작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이런 직원한테 당하면서 개고생 오지게 하는 걸 실제로 봐서 그런가 주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직원도 쓴 이처럼 일이 느린데 더 심각한 건 하는 것마다 다 틀려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고통이래요. 진짜 사람이 삐쩍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육아휴직 받고 싶어 죄 취업하는 새댁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요즘에 10개월 계약직 카페 알바, 육아휴직이 핫한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쎄 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계 사정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한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요즘에 육아휴직 제도가 좋아지면서 재취업에 대해 남편이랑 상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니 사실 저는 대출 승인을 받고 나서 당연히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육아휴직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으며, 또 아이를 키워줄 양가 부모님이 주변에 안 계셔서 일을 그만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어떤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 6개월, 넉넉히는 7개월 정도 근로를 한 뒤에, 만약 여기서 바로 아이가 생기면 그 즉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 나중에는 퇴사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쪽바라먹고. 이런 경우에 기업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편법이거나 꼼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낳은 여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직을 고려하지 않으면, 먹튀할 생각이면 그건 편법이고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꼼수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꼼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괜찮은 걸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저희 남편은 그 카페 알바 사례도 그렇고, 제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역시 절대 꼼수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꼼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대안이 없어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저 임신을 미뤄야 하는 건지.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그거 알아요? 바로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의 사회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나가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여자를 안 뽑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정말 기가 막힌다. 아니, 육아휴직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를 악용하고 이용해 먹고 먹티하고 육아적인지 모르겠다. 아휴, 감사합니다.